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동의한 주에 영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꾸미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만의 예배하는 시간을 가시고, 그래도 우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욕하는 시간을 듣게 해 주셔서, 세상을, 또 사람을 탐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점입니다. 아버지, 주님별연대, 만족함을 느끼고, 오직 주로만 우리가 마음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에서 영광하시겠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능대하시듯 이어 나알로,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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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이 이르신 너희 영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나머지 왕국자들로 나를 사랑하시니 정식이 이르신 너희 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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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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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게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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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ken soli 국ken soli 웃겨서니 영원할 수 할 수 있도록 웃겨서니 웃겨서니라 그 말씀 위에 웃겨서니라 그 말씀 위에 웃겨서니라 그 말씀 위에 웃겨서니라 영원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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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항에 없겠지? 영원할 수 있겠지? 그대의 일일자 앞으로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지하여 기쁜 곳에 눈물을 던져 오늘 그대가 놀라운 이래 우리를 보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지하여 이enced 번호로 비교에 앉아 믿는 자에게 펼치 못하오네 전 내가 신과에 주고받아 비 préc 펼치 못하시니 지원자의 우리의 모든 경우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스치하신 나의 주와 나이 우리의 모든 괴로운 꿈과 꿈을 수 있네 그가 내가 길에 가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지하여 깊은 곳에 눈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지지하여 기쁜 곳에 눈물 던져 기쁜 자리에 눈물 던져 주의 말씀을 지지하여 깊은 곳에 눈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지지하여 믿음으로 눈물 던져 그를 이길 바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지지하여 깊은 곳에는 눈물 던져 오늘 그들과 놀라운 길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음 저에게는 지 못한 것들 다음 주에 함께 기록을 위해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